태양 질량의 8배 이상이 되는 별은 연료를 다 소진하면 초신성 폭발로 잔해를 우주로 뿌리며 중성자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됩니다. 초신성이 뿌린 잔해는 다시 다른 별을 탄생하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프레드 호일은 수소, 헬륨, 리튬 외 모든 원소의 기원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 생겼음을 밝혔고,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 또한 초신성 폭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2013년 서울대학교 구본철 교수 연구팀이 초신성이 폭발한 잔해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6대 원소 중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인도 발견하며 우리가 별에서 왔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태양계도 어느 별인지 모르나 50억 년 전쯤 어느 별이 폭발한 잔해를 바탕으로 탄생하였고, 우리 태양계가 안착한 우리 은하의 오이온 자리 나선팔 부근에 지난 수백만 년간 15개의 초신성이 폭발해 별을 탄생시키는 성운을 밀어내 태양 말고는 다른 별이 탄생할 수 없는 로컬 버블 영역에 속하는 우연과 행운이 있어 우리가 안정적인 태양계의 지구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습니다. 모두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